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합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각자 묘안의 묘안을 짜내서 최대한 도로 열심히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서술만 하는 순간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장악할 수 있다 지금 아수르 왕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호세와 왕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기에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래로부터 여러 강대국 사이에 끼어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편에 붙어야 국익에 이익을 줄까 강대국 사이에서의 줄타기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모두다 저마다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은 오늘날 우리나라 처신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도 크고 또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헤쳐가야 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어떠한 난제에서도 최선의 결정을 해서 헤쳐나가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러 보암 2세가 죽은 후에 30년 동안 모두 6명의 왕들이 왕이 쟁탈전을 벌입니다 평균 쟁기간은 불과 5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5명이 신복에게 살해되는 대혼란이 발생합니다 신복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는 죽은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 죽은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무려 5명이나 지도층이 그렇게 정권 쟁탈전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니까 국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고 시시해진 나라나 시시해진 개인을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신흥 군사국가 아수르는 그렇게 시시해진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호세아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호세아는 9년 동안 아수르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의 그 알량한 왕위와 나라의 명맥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죽으면서 일어납니다 디글랏 빌레셀 왕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유능한 왕으로서 아수르를 중동 최고의 강자로 만든 그런 인물입니다 호세아는 그가 죽었으니까 아수르도 예전 같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의 판단은 옳은 것일까? 어쨌든 그래서 조공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집트에 붙어버립니다 호세아는 그 당시 그것이 최선이고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것일까?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 문명 사이에 낀 그런 존재입니다 그동안 왕들은 두 세력 간의 힘을 저울질하면서 어느 쪽에 붙어야지 내가 내게 유리할까? 늘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세력 간의 줄타기를 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언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만 새까맣게 탑니다 새까맣게 탄 빈대떡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렇게 고심에 고심을 하면서 결정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너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옳은 판단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불을 지지며 아수르로 가는 또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야 잘못된 선택이야 그러면서 애굽을 향하여 붙었다가 아수르로 향하여 붙었다가 그 어떤 것도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호세아가 덧붙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왁계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교만이 얼굴에 증거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곤혹을 치르면서도 정신 차릴 생각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머리에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지혜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자신이 옳다고 제길만 가다가 그물에 걸려 죽는 바보 비둘기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 그러한 일들은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요? 내 삶과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왕은 정말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상황 판단을 잘못하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4분 오열 상태로 저 멀리 이스라엘을 도울 처지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세왕 살만에셀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호세와 왕을 포로로 붙잡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어서 사마리아 주민들을 붙잡아서 아수르로 데리고 가고 아수르의 여러 고울에 흩어놔 버렸습니다 그때 포로들은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귀족들, 제사장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집트 노예를 구원하시고 신해산 계약을 통하여 여와의 제사장 나라로 세운 그 이스라엘이 마침내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BC 722년 부한국 이스라엘은 남한국 유다보다 훨씬 더 좋은 여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지혜를 짜내면서 강대구 사이에서 열심히 열심히 줄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0년 남짓 존속한 것입니다 모두 다 여와 하나님과 여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은 그런 결과입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스라엘이 제압을 했던 찬란한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시대의 솔로몬 시대입니다 물론 솔로몬 만년에 또 흐릿해져서 그로부터 이스라엘이 몰락하기 시작하지만 어떻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눌렀습니다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미국과 마음이 합한 사람, 중국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은 이방인들을 절대로 담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와 권력을 온전히 백성들을 위해서 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시행하였습니다 한 개인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때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안정을 이룹니다 원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하층 계급이 노예 다음으로 양측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2세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목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사무엘이 왕을 뽑으러 2세의 집에 갔을 때 아버지 2세는 다윗은 너는 얼굴도 볼 필요 없어 그냥 들에 나가서 양이나 쳐 2세 집안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다윗도 그들 중에 하나로 취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온전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에도 맹수를 만났을 때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만난을 다 이겨냈기에 다윗은 점점 점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올바로 행할 때 백성들 역시 올바르게 행하면서 불의와 부정이 비례하여서 감소됩니다 지도자의 청렴과 사회의 청렴도는 비례합니다 그리고 청렴할수록 그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이것이 통계로 나타납니다 그 나라가 자원이 빈약하더라도 지도자가 청렴하고 그래서 사회가 깨끗하면 반드시 부강해진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와 영감의 원천이십니다 그분과 온전히 마음을 합할 때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어떤 강한 존재도 능히 이기고 물리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예수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세력도 의지하지 말라고 철저히 당부하셨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국당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떤 나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세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렇게 의뢰했던 강대국이 알고 보니까 속이는 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용만 당하게 된다는 그러한 얘기 지도자들은 그에 따라서 폐망하게 되고 그 나라는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이집트인들은 모두 다 여와 하나님의 권능을 다 아는 터인데 오히려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것은 자녀들로 인하여서 부모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 네 집에야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됐어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전해서는 안 된다고 엄명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의지해서는 안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보라 망군의 여왁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장노와 귀인과 모사들을 그리할 것이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 장노 거짓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참다워도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의존증 절대로 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올바른 지침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이고 사랑 중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그 사랑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모든 피조물들은 변합니다 거기에 나를 의뢰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가 망하면 나도 망합니다 그가 변하면 나도 망해버립니다 저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 땡땡 증권의 신후회 그때 어떤 장노님이 땡땡 증권의 전무였거든요 인도에 해달라고 갔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몇 달 동안 그 전무한테 물어봤어요 증권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앞에 사람, 다음에 투자할 사람 돈을 따먹는 것입니다 도박은 앞에 있는 사람 돈을 따먹는 건데 다음에 투자할 사람은 그리고 증권은 열 번 잘했다가 한 번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뢰하는 것 같이 공멸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면 그분한테 교회 열심히 다닌다 교회 장로다 그런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정말로 성심성의껏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는 이라 그 입에서 아무리 신실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거짓말이 나옵니까 그거로 인하여서 그도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탄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러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킨 아수르는 다른 민족들을 대신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복잡한 지명들이 굉장히 나와 있죠 그렇게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뒤섞여 사는 동안 자연히 이방 민족들은 이방신들을 섬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그 중심지가 잡신들의 모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묵과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셨고 그 사자들에게 물려서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왕께서 사마리아 영어로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냄에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입니다 흥미로운 보고 내용입니다 사자들에게 잡혀 먹힌 일을 단순한 사고로 보지 아니하고 신의 뜻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신의 뜻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 몽댕이가 분질러졌습니다 지난주 내가 11조를 띄워 먹었더니 감기에 걸렸습니다 성수주의를 아니했더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설교로 11조 띄워 먹으면 11조보다 더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띄워 가신대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쪼잔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아니요 진짜로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부모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 소원이 자녀로부터 용돈 한 번 받아보는 것 여전히 제가 그런데 자녀로부터 매달 오는 용돈이 떨어졌으면 LA 이놈의 자식 하다가 자동차 사고 나라라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얘가 그만큼 어려워졌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간 부모만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기복신앙의 너무너무 나쁜 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치절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OO교회 교구장으로 일하는 구역장보다도 그분들 보통 열심히 아닙니다 그런데 성사학당을 듣고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그러고서 그만두고서 우리 교회로 왔는데 목사 교회 장로 권사로부터 수도 없이 전화 오는데 그중에 내용이 이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내팽겨 쳐놓고 군대 간 당신 아들이 온전할 것 같아요 막 그거를 그냥 서슴없이 합니다 저도 아무리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도 그 집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서슴없이 전부 무당 종교에서 나온 것 그래서 기독교와 하나님을 천박하게 이를 데 없이 만드는 거기에서 빨리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못됩니다 아수르 왕은 이에 대한 조치를 내립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하게 가르치게 하라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얘기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언제나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당하게 결정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자꾸 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 임제 연습이라고 합니다 아수르 왕 역시 사마리아 땅의 신 여와를 달렘으로써 자신의 제국에 미칠지도 모르는 재앙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내린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와의 제사장 한 명을 선발하여서 그들에게 여와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게 했습니다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들은 유일신 여와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길 뿐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또 여와를 경애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여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여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도 이게 뭐예요? 여와 하나님께 하나님을 그냥 만신 중에 one of them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알죠?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인 조치인 것처럼 고심한 조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조치라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러한 조치들을 행하면서 자기가 옳은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걸 듣지 않냐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는 것 그가 교회에 열심히 나갔는데 괜찮은 사람이래요 아니요 그가 무슨 말을 행하고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끝도 없이 모함해서 마침내 몰락시키는 신실함을 가장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열한기와 십실장 30절에서 31절에 그들이 가지고 온 여러 신들의 명칭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갈공명, 달마대사, 김유신, 애기동자, 별꽃선녀 동일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각종 잡신들의 전시회장으로 전락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와를 올바로 성기지 못할 때 오로지 자신의 안녕만을 위한 기복신앙으로 흐를 때 온갖 잡신들이 들끓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바필 뿐이니라 다른 모든 종교의 시작은 기복신앙입니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 신들에게 잘 보여서 흉은과 화는 면하고 길과 복은 얻고자 하는 몸입니다 그건 기독교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다 우리들은 내가 지금 현재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처럼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잘못한다고 호적에서 파내든가 그 신부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연을 끊든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셨습니까? 그가 죽을 죄를 지어도 그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목표는 이미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냐입니다 우리도 인간으로서 내 뜻을 잘 받드는 자녀들 기쁜 마음으로 유산을 나눠주듯이 저놈이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기뻐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그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목표는 소금다워지는 것 소금의 원래 본질이 뭐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들이 사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기복에 몰두한다고 치탄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왜요? 생례적으로 기복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가 기복 종교로 변질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엄청나게 비난받고 마침내는 사람들에게 짓밟혀 버립니다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빨리 올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 뭐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있는가 헤아리셔야 됩니다 개인 이건 국가건 강한 자의 눈치를 안 볼 수 있냐고 이 험한 세상에서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당당해진 다윗과 같은 존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서울을 경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본의 서울이 뭐예요? 동경 중국의 서울이 어디예요? 북경 저 남쪽에는 남경도 있고 서경도 있습니다 어디가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또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서울이 중심이 되고 동쪽에 있는 게 동경이고 북쪽에 있는 게 북경이고 남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솔로몬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장악했듯이 제압했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그럴 책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다윗처럼 당당해진 존재 그 나라가 한 명 한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 역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치이는 입장이었고 산악지역이었으므로 가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스위스가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에는 누가 도왔냐 그러면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가르친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칼빈이 세운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위대한 결단을 했냐 그러면 어떠한 나라 편에도 서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요즘 스위스 각 가정마다 자동화기하고 엄청난 양의 실탄과 폭탄이 있습니다 왜요? 모두 모든 국민이 다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스위스에서 총기상껏 났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개인화기, 로켓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전쟁 났을걸요?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는 스위스로 우회하여 독일을 공격하려고 하였지만 스위스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불길을 피할 수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히틀러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스위스를 지나서 주변 나라를 삼키려고 하자 스위스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모든 교량과 터널과 도로를 폭파할 것입니다 그 엄포로 히틀러도 손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스위스의 모든 도로와 교량과 터널에는 폭약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지 못하도록 스위스가 바로 기독교 정신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서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지도자들은 청년결백하고 국민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강대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지 않아도 당당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 판단과 상대방을 거기에 놀아났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가 확인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냥 뚜벅뚜벅 맡은 일을 행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만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로 합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시평기자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전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셔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깊은 뜻에 동감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내가 행하는 결정들이 옳은 것인가 판단하게 하고 내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이 되게 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베풀며 존경받는 하나님의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을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세운 이스라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